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하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소리로다 여하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미인이다 부하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고백 들이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입니다 아멘 오늘 전도자의 유일성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전도자의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간혹 우리들이 현장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이런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전도자에 대한 오해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전도 선교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지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전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전도자의 삶이란 또 전도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의 모든 일과 현장에서 축복이 임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 경우를 들자면 저는 중남미권 보그마 또 스페인어권 보그마를 기도하면서 아르헨티나 나는 땅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어느 정도 나이도 있지 하던 사업이 잘 되고 있던 중이라서 제가 한국의 삶 이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도 잘 도죠 또 26년 동안 이 아르헨티나 나는 땅에서 살다 보니 또 한국의 삶으로 완전히 바꾼다는 것은 쉬운 결정과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 선교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있다 보니 한국에 나온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르헨티나에서의 축복보다 더 큰 응답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전도자의 삶이 삶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포기하고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또 그 전도자의 삶을 지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있는 모든 현정과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저희들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생사화복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도움이나 도용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전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축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인 영혼권의 방향이 맞춰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내리시고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왜냐 그 유일성의 축복에 확신이 있고 또 현재 그 유일성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전도자분들에게 이 유일성의 축복을 체험하고 느끼고 감사하시는 모든 현장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로 삼오직의 축복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꽃소리로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너프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이 다위도왕이 성정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여호와의 그 위대함과 권능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여호와의 위대함과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모든 것에 속하고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임을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모든 것에 창조하신 주님이시며 그의 주권은 모든 것에 속하고 그의 만물에 머리나는 고백을 오늘 다위도왕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유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위대하시고 권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경애해야 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다위도왕은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인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감사가 넘치는 오직의 유일성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도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고 계심을 확신하는 오늘 아침 우리 새벽기도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럼 유일성의 축복이 무엇이냐 유일성이 무엇이냐 유일성이란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건 나만 가지고 있는 건 유일하게 나에게 주신 건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각자의 유일성의 응답으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나만 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유일성의 축복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틀렸어요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유일성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각자 할 수 있는 자기가 최고로 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전도 방법이나 또 현장에서 사업수단 또 사람들과의 관계 또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달란트 속에 우리들이 가진 유일성의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성의 축복인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수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이 믿어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므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 되심이 또 믿어진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심이 믿어지는 것이 어마어마한 유일성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될 때 전도자로서의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양보해야 되느냐 우리는 영원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는 영원구원 전도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원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 매일 말씀하시죠 가끔씩 말씀하시는데 복음회에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내어주라는 말씀을 간혹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복음만 우리가 양보하지 않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면 또 어떤 축복이 있느냐 이 죽음도 두렵지 않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될 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또 우리의 다음으로 오는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이죠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여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이 세상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로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성령축만인 것입니다 성령축만 성령축만은 우리가 전도자라면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성령축만이 분명히 임해야 된다는 것이 대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축만을 체험하지 못했다라면 참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축만은 우리의 무능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성령축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나의 무능,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축만을 통해 말씀이 성취되며 그 말씀이 전도현장에 전도가 되어지며 절대의 제자가 현장에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무능에서 벗어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전도 속에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유일성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도님들이 모든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축만으로 어떠한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로 또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며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 제자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목표, 사명, 헌신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안고 또 주는 만문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11절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면 이제는 다윗이 한 인간 한 개인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자신이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까지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닌 자기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서 왔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손으로 이룬 왕국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다윗왕은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절대 목표 절대 미션 절대 헌신을 체험하고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션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체험하고 누렸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오직의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와 절대 사명과 절대 헌신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방향에 맞추는 건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가 무엇이죠? 디모델 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는 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사명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2, 3, 7나라 5천 종족 보고마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헌신이 무엇이냐 4등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원유대와 사마니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절대 헌신이며 생명 살리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헌신을 하려면 우리에겐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 어떤 힘이냐 그래서 우리가 보고만 해서 공급받는 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생명 살리는 이 하나님의 권능을 저희들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말씀이 성취되느냐 다른 것을 찾지 마시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모든 사람이 인만우엘의 축복을 누리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만우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에 오신 것입니다 인만우엘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만우엘은 오늘도 나와 함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만우엘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현장에 온 것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만우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또 이 사역에 있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사명인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드려지는 모든 것이 또 우리들의 절대 헌신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유단의 고백처럼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인만우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우리의 현장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는 우리 귀한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최근 단임 목사님께서 얼마 오래됐죠 우리 LTS 메시지 결론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김없이 후회없이 후퇴없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처럼 예원의 전도자분들은 현장에 이 말씀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위해 남김없이 후회없이 후퇴없이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스타트만 202호 또 4대 장막터를 세워나가는 우리 절대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축복드립니다